주말에만 운항하던 부산 대마도항로의 펜스타 고속선이 주중에도 운항됩니다. 펜스타그룹은 오늘 15일부터 스시마링크호 운항을 주중으로 확대해 주 5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. 대마도시 당국이 지난 주말 여객선 운항 제한을 전면 해제하면서 펜스타그룹은 모객 기간을 고려해 이달까지 주 5일 운항하고 다음 달부터는 운항 횟수를 더 늘려 매일 운항할 예정입니다. 우선은 연장으로 운항해 주 9일 운항까지 주 3일 운항이되었습니다. 우선은 연장으로 운항은 신과 담당으로 일을 나눠 인내 수 있으니까 Cu1 건물 대게로 따라와ція 정리입니다.